자,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마두니 삼한테 얘기할게. 내일부터 유제니는 서울 대반에서 빠진다고. 어떻게든 베로나 시험 망치게 해줘. 해줄거장? 피아노를 망가뜨리든, 반주자를 매수하든. 베로나, 해상 못할게. 캐실까지? 넌 청할구 수치야. 그러니까 꺼져 우리 학교에서. 꺼져. 너랑 핵심받은 공부한 건 시험이야. 선명수 이사장님 돌아가셨을 때, 천생도 돌변아내기 했었잖아. 사랑이랍 친구를 아빠한테 접근해내대. 이가 오빠도. 또, 너네 엄마 있잖아. 우리 딸이. 이제 누구 이름이 써져있어. 너랑은 제 이름을 해놓을 수 없다고. 네. 이따 봐요. 한 번? 앞으로 내 말 잘 듣는게 좋을걸? 여기서 하나라도 어디가. 이명. 파라펠리스에서 얼굴 못 들고 설 줄 알아. 유니랑 핵심을 맞춰야 해. 영어네. 네. 불러워. 아멘. 누나. 우린. 우리 엄마 이때 함부로만 왔지만, 그래도 우리 엄마이 있고 손자리하고 brasile야 지금 잘 마셨어. 라는 거 와봐 어언아 난 가 저 자식아 10원짜리 무선단이 위기주의 자 도대체 이런 게 나 나한테 친할마가 미치겠나 보자 나 왜이렇게 잘한다고 하지? 바이러스! 갑자기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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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진짜 이렇게 여행을 하는 거야? 아! 아! 뭐니와 이 꼴을 수 있느냐? 난 너랑 잠을 자서 죽였는데 난 각종 좀 좋아하지 앞으로 잘해보자 수석경